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안심 전세 앱 두 번째 버전이 내일 나옵니다. 믿을만한 임대인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 있는 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. 다만 찾아보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김민 기자입니다. 내일 출시되는 안심 전세 앱 2.0 버전에선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첫 번째 버전에선 집주인한테 보여달라고 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젠 알림을 받은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세입자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 한계점입니다. 이에 대해 정부는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효력이 생기는 연말은 돼야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전세금을 떼먹거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없는 집주인에겐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줍니다. 다만 인증서는 계약할 때만 믿을 수 있습니다. 안심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창고용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발품을 팔고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가지 씌우는 걸 막기 위해 전세 시세 정보도 크게 늘렸습니다. 그동안 앱에서 볼 수 있는 전세 시세는 수도권, 그중에서도 168만 가구에 그쳤지만 두 번째 버전에서는 전국 1,252만 가구의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. 또 세입자가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사의 과거 이력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JTBC 김민희입니다. JTBC 김민희입니다.